야 근데 나도 스쿼트 그럼 한 80은 치는 거 아니냐? 내 몸이 80짜리인데? 그럼 나도 한 80 치는 셈 아니야? 아 그치 너 푸시업 한 번 하니? 한 번은 하지 그러면 너 벤치프레스도 한 80 치네 핸드폰 바닥에 떨어지면 줍잖아 어 줄 수 있어 나 벤치프레스도 한 80 치네 야 3대 240 넘었다 야 별 거 없네 구독 누르셨습니까? 일부러 헤드 안 맞추실 필요 없음 봐주실 필요 없음 핸드폰으로 해요 나 심박스 120까지 올라감 지금 오 개 잘하는데? 오 뭐야?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얄 으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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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엍 Melis 뭐야? 아 그래? 어.. 아 죽어 죽어 나 죽어 이러던데 막 지금? 아지님 이런 거 티내면 역할 거예요. 조금 보는 눈도 많고 해서 저 민망합니다. 서서이가 전 좋아요. 자 이리로 와봐. 이거 다. 자 여기 뿌렸거든요. 서치 눌러가지고 아래 있는 거 다 빼먹어요. 아니 가방을 안 가져왔어 멍청아. 네 그럼 이거 주면 안 돼요? 아니 그럼 전 못 써요. 왜 이렇게 써도 돼요? 어? 아니 얼태기가 없네. 가방을 왜 안 가져와. 아니 가져오라고 안 했잖아요. 아니 당연히 가방은 가지고 와야지. 파밍한다고 해서 가방을 안 가져온 사람 뭐 있어. 난 용서장인데 딱? 여기 채는 거 맞아? 고현 님 입으시는 바지 이 아이가 서장... 아... 부럽다. 고현 님 입으시는 바지를 헤드 님은 머리에 쓸 수 있다는 거겠죠? 머리에 쓸 수... 머리에 쓸 수 있다는 거... X! 마마 어디 사냐? 아 근데 진짜 신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? X 너 어디 살아 야. 마마 어디 살아 너. 개빡치네? 쩝쩝쩝쩝 X! X! 야 일로 와봐. 너만 빠르니까 불금평해. 들어. X! 이거 아끼면 안 돼. 애들 안 건네고. 야. X! X! 야. X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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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으로 P2. 야. 야. 두 명이야. X! X! 아이씨. 아, 혼자 무리 왔어. 35분 며칠하고 미친 15초 게임 하여! X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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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새끼들 머리 잘라도 지X 안 잘라도 지X 학발해야 되나? 머리 왜 그렇고 머리 잘랐으니까 그렇겠지 안 자르면 안 자른다고 난리치고 자르면 잘랐다 난리치면 어떡합니까 제가 원하는 머리가 뭐예요? 딱 돼 그냥 헤드님 내일 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유튜브 대수도에다 써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나보고 머리 자르라고만 해놓고서 자르라고 해서 그냥 가가지고 머리 잘라주세요 가만히 앉아있다 와서 잘랐더니 왜 그렇게 잘랐냐고 하면 이렇게 응? 응? 저라는 거야 앞으로 그냥 외모에 대해 말을 하지마 뭐 니들이 먹여 살리게 데려가서 응? 나랑 결혼할 거야? 내가 니들 남자친구야? 괜찮아 보기 귀여워 아니 뭐 그렇게 남의 외모에 뭐 이다 이다 뭐 할 말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지들 면상을 왜 그렇게 해 죄송합니다 네 와 내 옆에 누구냐 저거 아 갑옷 개 예쁘네 나 누구한테 맞았지? 나 누구한테 맞았지? 쟤 가장 쏘던데? 아무색에서 없이 나 1층 들어왔다 같이 들으면 더 맞았지? 응? 개소리야 우리 다 같이 들어갔는데 나도 정비하고 있었어 걱정하지마 들어와 정비하고 있었다고 아니 개판이네 진짜 게임 진짜 대만장 파티네 나 생각해도 개 웃기네 딱 들어가자마자 유키데가 왼쪽을 돌려니 쏘고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? 뭐지? 유키데가 근데 엄청 자급하게 레이더가 있어! 이러면서 들어왔어 와 뭐야 레이더가 죽이고 날 죽이러 오라? 그래서 총으로 머리를 막 쐈어 근데 복장이 약간 내가 개멋은데? 라고 한 복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쏟아 어? 나 나야! 이러면서 계속 쏟아 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나 나야 하다 죽었어 나 어제 영업으로 갔다 올 때 마스크 하나 쓰고 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기생충 보고 왔습니다 기생충 님들 기생충 봤어요? 아휴 하만아 기생충 봤냐? 아 아직도 기생충을 근데 잠깐만 우리 직원들 기생충 다 같이 보러 간 거 아니야? 아 나 빼고 갔다 왔어? 잠깐 내 기억은 거지? 분명히 스위디하고 뻘리하고 기생충 보러 갔는데 그 사장이 없었나? 아 나 빼고 갔다 왔구나 아 괜찮아 괜찮을 수 있지 뭐 사실 사장님이 조금 어색한데 요즘 너희 약간 나랑 선 긋는다 유비데이도 너희끼리 갔다 오고 그건 너가 안 온 거 아니야? 아니야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한테 당일날 아침이나 그 전날쯤에 연락했어 약간 나는 선 긋는다 사장님이 건대 밖으로 나가면 이제 막 구글나는 병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회식은 없던 걸로 하자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아 잠깐만 다음부터 회식은 엠빵 하자 얘들아 저희가 이제 영화 보러 갈 때도 동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달 유튜브 조회수가 좀 줄여서 이번 달은 보너스 없을 수 있고 으악 안돼! 타락포트 할 게 아니라 편집해야 될 거 같은데 하루포트는 하러 갈까? 존버존버 돌발 미션 돌발 미션 아지님 정강이에 총알 박아 넣으면 2만 원 아 진짜 이 새벽에? 미션 진행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걸 안 하네 여기서 보상금을 엑스팅에 올린다면? 아지님 타이밍 나는 주민이 좋아 종선 갔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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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헤드 소용냥 퀵 들어 빅헤드 테이 빅헤드 빅헤드 게임 잘 했지? 흐흐흐흫 개고기가 그거보다 맛있을 거라고? 말이 안 돼. 난 그래서 먹지 않을 거야. 개고기 만들 때 개 묶어놓고 오지게 패면 살이 부드러워. 내 뱃살이 부드러운 이유가 오지게 맞아서 그런가. 게임이 안 빠져. 한이가 더 안 보이지는 것 같아. 50만 룰블리 이상 먹었다. lly's trying 샤이씨 어우, 쉿. 무서워. 나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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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단 하얀 눈인 것 같아. 파라코도 없네. 배치. 마이폰 케이스. 마마님의 1대1 대기 하려고 하면 마마님이 저 죽여요. 아,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. 방송 끄면은.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받을 더 잘하는지. 아,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. 방송 끄면은. 어? 아, 근데 이거 또 보내면은 나 이제 큰일 났다. 얘들아 어떡하냐. 해변님. 아, 씨. 방송 켜고 그렇게 하면. 방송 켜고 그렇게 하면.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언급하면 어떡해.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보자잉. 접는다는 게 칼빵 나서 추감되신다는 뜻 맞죠? 아, 내 허리를 접어버린다고. 아, 그래. 아. 아 полож을 하는 것 같네요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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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